루트 15 곱하기 18 곱하기 20은 A 루트 6을 만족시키는 차에서 A의 법을 갖다 풀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소민수 분해해서 얘기를 해 소민수 분해해서 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지 않아? 맞냐 안 맞냐? 맞지? 네 그렇지? 그럼 2의 몇 제곱이야? 2의 3 제곱 3의 3 제곱 3 제곱 그 다음 5의 제곱 이게 뭐랑 똑같아? A 루트 6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다 빼고 이렇게 2의 3 제곱 중에서 2의 제곱은 나올 수 있죠 대신에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? 2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3의 3 제곱 중에 3의 제곱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3은 하나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5의 제곱도 어떻게?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? 네 그럼 어떻게 돼? 2, 3은 6, 5 30 루트 얼마? 6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럼 A 거슴 날 남기 30 루트 됐나? 10 루트 2의 3 제곱은